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의회가 성폭력, 성희롱, 가정폭력,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성평등과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와 폭력의 심각성, 인권감수성을 고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현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법 적용 기준,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, 성매매 개념과 특성, 사회적 문제점,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. 강의 후에는 의회 내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, 잘못된 성의식, 성문화,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입법 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펼쳤습니다. 강의 후